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R3 라는 소형 톨보이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작은 스피커입니다 어 일반적인 가로 크기가 제 한 뼘이 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크기 라서 높이는 약 81cm 정도가 되구요 무게는 12kg 정도로 톨보이들 중에서 굉장히 작은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옆에 있는 보이는 같이 보이는 스피커가 로이드의 민스트랄이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형 톨보이 스피커가 되겠는데 민스트랄이 확실히 조금 더 작습니다 거의 베니크의 W8 같은 기종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스피커인데 어 이 레가의 R 시리즈 스피커는 R1이 북셋으로 있구요 좀 보이시는게 R3, R5와 R7까지 있어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약간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어 레가의 이 R 시리즈는 W5나 R7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컴팩트한 어 톨보이 스피커로서 여러모로 어 경박단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두루두루 무난하게 어느 상황에든 녹아드는 타입의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레가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그래요 레가는 뭐 종합 오디오 브랜드라서 앰프나 스피커 소스기 턴테이블까지 많은 어 제품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어 리나하고 전체적인 컨셉이 굉장히 비슷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마찬가지로 턴테이블이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는데 어 레가의 턴테이블은 정말 어 심플한 단순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어 거의 대부분 턴테이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여러모로 추천을 드리고 싶을 만큼 어 세팅도 어렵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는 그런 특징이 어 레가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 R3도 그런 레가의 성격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중고역 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중고역 위주에서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어 더도 덜도 할 것 없는 아주 깔끔하고 화사한 듯한 그런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인데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저역에 대한 스케일감이라든가 깊이감이나 양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래서 경쟁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산 띠리와의 비교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만 미국산이나 이런 하이엔드 고성능 제품들과 비교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필하려고 하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소 밋밋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레가의 굉장히 큰 장점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놔도 좋은 소리를 내주고요 앰프에 대한 매칭 이런 부분도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뭐 올인원급 올인원 제가 좀 안 좋아하는데 올인원급만 피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서 매칭에 대해서 특별한 트러블 할 것 없고 전면 포트로 이제 포트가 하단부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뒷벽에서 좀 가까이 놓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영감이 많은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담이 없고 구멍 크기도 웬만한 분들 진짜 소형 북셀프 스피커 쓰시는 분들보다 사실상 공간을 더 차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3, 5 같은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보다 그걸 스탠드에다 받쳐놓는다면 레가 R3가 조금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스탠드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그렇게 아주 작은 스탠드가 있다고 한들 3, 5회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양새가 좀 갖춰지기 때문에 이런 스피커는 좀 미니멀한 심플한 인테리어를 선호하시면서 그 속에 또 오디오적인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면서 소리를 이끌어낸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면 R3도 좀 더 좋은 소리를 당연히 내줍니다만 그것보단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가는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리뷰를 했던 하베스 7ES3와 같은 스피커에서 저영량감을 확 빼버리면 R3와 같은 사운드가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소리 성향에서는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중고역대의 무게중심이 상당히 좋고 그쪽에 무게중심이 좀 많이 가있는 타입인 소리인데요 포커싱도 아주 뚜렷하게 딱 잡힌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자꾸 나쁜 쪽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R3 좀 마음을 어느 정도 비우고 오디오공사 생활을 한다면 여기에서도 웬만한 노래들 다 좋게 들으실 수 있고요 다만 굉장히 편성이 큰 대편성이라든가 베이스 위주의 저역이라든가 그런 압이 나온다든가 아주 신나는 그런 노래류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분명히 느낄 수는 있지만 아주 큰 볼륨으로 듣지 않으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북셀프 위주로만 많이 사용을 해오셨던 분들 책상에다 올려놓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스탠다드에다가 북셀프를 올려놓고 쓰시던 분들은 이 R3와 같은 스피커가 참 그래도 좋은 특징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릴 한번 열어서 한번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인치 정도 되는 되게 작은 우퍼 유닛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미드 유닛이 5인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사제고요 여기에 사이드에 또 우퍼가 들어있는데 같은 크기의 유닛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4분의 3인치 실크돔 타입의 트위터라서 이런 타입이 제 눈에는 주로 피어리스, 비파의 엔트리급 트위터에 해당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사제일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패널과 소프트 도움의 형태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R1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딱 여기에서 끊어지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R3는 밑에 통이 쭉 이어지고 사이드에 우퍼가 하나 더 추가가 되고 전면 포트가 추가되면서 바닥 부분에 저렇게 스탠드 타입으로 갖춰지고 스파이크가 위치를 한 그런 타입이라서 스파이크를 포함하면 약 한 80, 한 3, 4cm 정도 스파이크 빼고 81cm 정도의 크기를 갖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밋밋한 류의 스피커들 특히 영국제들에서 약간 노멀한 느낌이 나는 스피커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는 타입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스피커들을 선호하지 않는데 R3는 쓰면 쓸수록 볼매라고 할까요?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탁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지 않고 오디오에 대해서 과하지 않게 그렇지만 결코 빠지지 않는 소리를 즐기고 싶다 특히 소편성 위주라든가 BGM 위주라든가 팝이나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위주로 끌고 가는 시스템을 하고자 한다면 특히 올인얼이라든가 인티앰프 가벼운 것 쪽에서 간단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이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털 보이지만 정말 혼자서 그냥 휙휙 들고서 여기저기 오놓고 쓰실 수도 있는 면에서도 장점이 있지 않다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